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 줄로 세울 때 이웃하여 서는 경우의 수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 남학생 2명과 여학생 4명이 한 줄로 세울 건데 남학생끼리는 이웃해야 한대요 그러면 남학생 2명 여학생 4명이 있는데 남학생이 이렇게 묶어서 줄을 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을 줄을 설 때는 사람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리를 바꿔주는 경우를 꼭 생각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웃에서 줄을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할 경우에는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묶음의 경우의 수를 곱해 주시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남학생은 지금 둘이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로 보시면 돼요 여학생은 따로 있는 겁니다 즉 5명이 줄을 서는 경우와 같아요 5명이 줄을 서는 경우 그럼 이 전체의 수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자가 하나 둘 셋 넷 여학생이 4명에 남학생 묶음 하나 총 5명이 줄을 서는 경우의 수고요 그리고 곱하기 묶음의 경우는 무슨 뜻이냐면 남학생이 줄을 섰는데 두 명이 자리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묶음 안에서 다시 줄을 서는 경우의 수 이 묶여있는 학생이라든지 뭐 물건이 자리를 바꿔서 설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명이 줄을 서는 경우의 수 2 곱하기 1을 곱하시면 됩니다 일단 묶음을 하나로 봐서 전체를 구하시고 다시 묶음이 줄을 서는 경우를 곱하시면 끝이 어렵지 않죠 그래서 5,4,3,2,1 곱하게 되면은 120이구요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요 정답은 240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 곱한 경우는 묶음을 줄 서는 경우를 곱하면 된다 라는 것이죠 감사합니다